아 근데 그거 제 스킨 산다고 해서 딱히 그런건 아니에요 근데 진이 제일 삐쁘더라구요 그니까 어차피 그거 스킨 tm 이제 n분의 1이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표식이 있네 뭐지 이거 일단 정글을 찍자 어 뭐야 찍는게 아니네 뭐죠 뭐야 힌드레드 같은거 아니죠 오케이 모자쓰고 궁 4타 때 궁 4타 때 그거에요 혹시 티리온 등장음악 아시는 분 아 뭐 딱 두면서 날개 날개 쫙 펴지면서 뭐 느낌 아시죠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 아 구관하라 하고 있을께야 아뇨 그냥 궁금해서 대중식이네 와 나이스 한국 사람이면 베이지 스켓 합시다 제일 반성 야 앨리스 벤 하지마 너 어떻게 여기에 다 있지? 이거 아니야? 흠 오케이 랜턴 나이스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뭐야 나 왜 이렇게 약해 네 쌈샷 와 이거 울레 약한가 못먹을만 한다는데 이거? 아 그거 부시러 끌어야돼 부시러 아 먹었다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냐? 못먹을 것 같지? 이거 부적을 샀어야 됐어 아 부적 사야돼? 일단 이거 올려야겠지? 아니야? 그냥 풍카 사고 윗점을 가야되나 아 부적을 사야되는구나 뭐야? 킹라운 오케이 나이스 유즈탑이 솔킬을 따버리면 어 뭐야? 왕호야! 왜? 너가 쓰레기라? 너가 쓰레기라? 인자 인자 퍽박시 퍽 개이덕 와 야 이거 손재 흐흐흫 와 진짜 개선하다 먹을 수 있나 이거? 아 근데 랭가가 아 뭐야? 그거 뭐야? 리신이 왔다갔어 아 부적을 사야되는구나 얘가 정글링이 그렇게 안돼? 그 피 갈리가 안돼 좋아 좋아 뭐야 뭐야? 이상하네 갈 만한데 솔직히 아 아 바톰 칭찬용 바톰 칭찬용 아이고 야 야 아 라인 이거 뭐야 라인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까비 Q 맞췄으면 잡았는데 야 이거다 이거다 아 쟤다 뭐야 아 아 개발 삼성의 정글러는 이런 기분이다 운증한 걸 잘 나 진짜 미니언 썼어 나이스 나 웃는데 이거? 나 미니언 썼어 나 미니언 썼어 큐풀 한거지 뭐지? 흐흐흐 강 이겨줘야겠네 뭐가 좀 미니 야아 이상하게 되는데 맹 원래 큐풀이 안되나? 큐풀 돼 내가 너무 느꼈었나? 형이 큐를 너무 느꼈어 큐를 되게 나가면서 나가면서 응 뭐야 저 새끼 유시언 정글이네 예라이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나 나 나 나 흐흫 저기요 한번 못할 수도 있죠 하나위에 계속 잘하면 재미없잖아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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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쟤가야? 쟤가 이거 이번 시즌 첫판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거에요 아아 돼요 이거? 나 잘 모르겠거든 못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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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거 안좋은데 진짜 안좋은데 아 아 이 싸움은 좀 아니었어요 형 형 이 싸움 진짜 아니었어 각이 아니었어 아 뭔 정글 차이예요 이거 이건 싸움 건게 잘못이지 안 되는 싸움인데 아 진짜 간다 카밀 이렇게 5분이니까 아 쉬고 어어 이신님 레드를 먹어 어 죽겠는데 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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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브 되나 이거? 아씨 아 나 왜이래 야 잠시만 괜찮냐? 덜만하거든요 이거 다이브인가? 아 아 좀 무서운데 여기? 아 왜 왜 왜 왜 왜 아 아 나 빼고 여기 아 여기 신입자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얘만 뭔데? 킥 빠졌나? 킥 빠졌거든요? 로고 리신 로고 잡았고 이거 안되나? 피지 왔는데 안되겠다 제발 이렇게 나이스야 포트폴드 어 어? 탑 내가 가야되나? 뭐야 탈리아 간다 탈리아 간다 탈리아 간다 탈리아 간다 왜 안뺐지? 아 에반데? 안좋아 야 성구야 Q단 뭐야? Q단? W? 안좋은데 그것도 안되고 잡았고 미드 잡았고 나이스 킬 주고 바텀 다이브 돼? 야 코니야 힐 있어? 나 뒤로 돌게 카멜 테일 있을 것 같거든 야 안 되겠다 빼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돼 너 우브를 한 번 쳤어 딱 딱 아 나 콜렘 먹고 있어 나 피 없어 상태 안 좋아 가 둘까? 가자 야 킥이다 야 렌토 왜 안 탔어 카밀텔까지 빠져서 나쁘진 않다 근데 미드는 왜 죽었지? 안좋은데? 안좋은데 안좋은데?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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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을 못 찾아요? 어 이번에 안 깨진다 이거 풀킬 딸만 하거든요 이거 어 나 나 타워 끌려가면 이거 풀킬 딸만 하거든요 너무 빨리 탔는데 아 제발 제발 이게 안 죽어? 어 예시공 괜찮아요? 어엉? 왜 이거 안 죽어? 미드 장골이 너무 털리네 아 근데 이거 풀킬게 아까 여기서 아 뭐 정글 차이에요 미드 정글 차이지 게임할 것인가 내 짤못 맛은 아니야 절대 아 잠깐만 우리 나 이제 없거든요 제발 당구마 당하지마 택 쌌고 잡았다 정글 어 이거 안닿았어 아니 왜 바텀을 안가 다 깨매요 아직 이길만 하구만 아 잠깐만 아저씨 그만 이길만 하다 스킬 잘 피하면 이길만 하다 잘 피한다 잘 피한다 아 미드 우리 에덴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스코어를 보세요 진짜 죄송한데 이게 이게 40 약간 미드가 말린 것도 있어요 용이다 이거 죽게 어 아니다 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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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가 좀 하가 좀 하가 좀 싸가 좀 먹너 아 이거 어쩌지 뭘 잘라야 되나 아 못 막을 것 같은데 피지가 없어서 안 보여 아 씨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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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이거 못 맞나요? 그렇지 못 막아이가? 뭐해? 라이즈? 뭐해? 라이즈? 아 여기 라이즈 없어 아 나 같이 괜찮아 괜찮아 와도 돼 뭐해? 뭐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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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나 가짜 이딴 걸 타고 오케이 근데 아래쪽부터 속몰볼게 뭐 어떡해 어떻게 해 난 진짜 억울해 우리 싸움을 너무 잘못했어 아 쟤가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겠는데 아 진짜 싸움이 안되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집어오잖아요 와 진짜 깨말못이네 이 새끼들 그만하세요 진짜 굴렘 욕심이에요 아 나 진짜 내가 우쩍도 죽었단 말이지 아우 쟤 불쩍해야지 다 잘라버리기 전에 진짜 불쩍해야지 와 씨바 이걸 내 탓을 하네 진짜 조심하세요 와우 나 할거 다 있어 솔직히 게임 알지 못하면서 맛있어 맛있다 야 이거 뭐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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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